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자한테 완전 미쳐가지고 자기 딸내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신우이한테 탈탈 털리고 이제 완전 개털되게 생긴 그런 남미새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찐 남미새 아줌마가 어떤 동네 양아치랑 재혼을 시도하면서 딸내미도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 어림없다 이냥 너 혼자 죽어라 원제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면 나쁜 딸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엄마는 44살이구요 만난지 겨우 3개월밖에 안된 어떤 깡패같은 아저씨랑 결혼을 하겠대요. 참고로 이 아저씨는 저희 엄마보다 12살이나 더 많구요. 아들이 둘 있는데 나이가 24, 22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학교도 안다니고 일도 안해요. 그냥 백수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 아빠랑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결혼하면 그 아저씨 가족이랑 다같이 우리집에서 사는거래요. 나는 다 싫은데 엄마는 그냥 마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다 나쁜건 아니겠죠. 근데 그 아저씨는 등이랑 허벅지에 그 뭐야 이래지미? 뭐 그런게 엄청 크게 있구요. 아저씨 아들들도 문신이 있어요. 크기만 좀 작을 뿐이지 팔이랑 다리랑 목이랑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저씨는 돌싱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만났구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그런 제 눈에도 너무 뻔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니 인터넷에서 만났고 집도 없고 지금도 딱히 없어가지고 여자한테 빌부터 살겠다는 남자랑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거야.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너는, 너는 나쁜 년이야. 엄마가 행복한게 싫어? 딱 이러면서 울고불고 욕하고 저를 때렸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행복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아저씨랑 오빠 될 사람들이 너무 싸하고 무섭거든요. 같이 살기 싫어요. 아니,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죽어도 못 가게 해요. 만약 억지로 가출같은 걸 해가지고 아빠한테 가면 제가 보는 앞에서 칼을 물고 확 죽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 아빠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저렇게 밑바닥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환장할 정도라고 그렇다면 쓴이 엄마 절대 안 죽어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딱 봐도 그래. 양육비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내 댓글 어? 내가 봤을 땐 죽을 것 같은데요? 그 남자한테 오지게 참았고 2번 쓴이 엄마 안 죽어요. 아니, 저 남자가 있는데 왜 죽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대생이 올린 사연만 봐도 그래.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맨날 돈 없다면 구박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한테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던 거야. 대학 가지 말고 공장에 가라고 해가지고 아빠랑 통화하면서 모든 걸 알게 됐고 아빠한테 간 그 이야기 말이에요. 쓴이도 얼른 아빠한테 가세요.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미새는 답이 없어요. 봐봐. 딸도 잡으려고 들잖아. 3번 당장 아빠랑 의논하고 무조건 아빠한테 가세요. 엄마가 칼을 물고 확 죽어버린다고 했나요? 그럼 학생도 그래 해봐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세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무늬만 엄마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떠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만약 쓴이 아빠가 쓴이를 못 받아줄 상황이면 어떡하나? 아직 어린 학생인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4번 나한테 미친 여자가 딸내미 집을 나간다고 죽을 리가 있나? 없지. 내 장담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쓴이를 못 나가게 하는 거 역시 내가 확신하는데 이건 양육비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시간이 문제가 아 이거는 추가 글에 올라온 내용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 시간이 문제가 됐는데 뭐 감금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고작 3일이고 그러니 다시 돌아갈 곳은 그 미친 집구석 뿐이잖아? 그 정신병자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빠가 올 때까지 조용히 참아요. 5번 지금 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간 상황이라 절대 안 죽어.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중인가요?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물고 내려지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눈골이 확 돌아가지고 검증되지도 않은 남자랑 아니 남자들이랑 딸이랑 같이 살게 하겠다 이건데 이거 만약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자기 침을 숨기려고 바깥에 더 못 알리게 난리칠 겁니다. 어서 빨리 아빠한테 연락하세요. 추가 엄마나 아빠는 제가 9살 때 이혼했어요. 저희 아빠 직업이 항해산데 외국 먼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가정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엄마 피셜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엄마 말에 의하면 본인 혼자 저를 키우느라 우울증이 왔대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결국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말했죠. 니네 아빠는 무책임하고 우릴 방치했어? 라고 그런데 제가 본 아빠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아빠랑 엄마는 사이가 엄청 안 좋고요. 제가 아빠한테 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뭐랄까 마치 아빠가 저를 뺏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망상이죠. 사실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한 망상 같은 걸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아빠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줄 알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좋은 대로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는 중이라 당장은 올 수가 없고 2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예요.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 아빠한테 도망갈 거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다 안다고! 이러면서 내일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뒤에 최종국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부모가 제정신이라면 어린 딸내미가 있는 곳에 남자 3명을 들여보내진 않습니다. 미친거지요. 여하튼 아빠가 있다니까 다행이고 빨리 가세요. 2번 불안하면 내일 학교에 가서 따님 선생님이나 위클래스 상담받고 청소년 쉼터에라도 들어가세요. 일단은 그런데 남편이 항해사라서 떨어져 있는 게 외로웠다고? 아니 그럼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살았나? 꾸준히 남자를 만나 온 건가? 3번 안 돼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아빠한테 가세요. 4번 그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애 키운다고 받아건 그런 아빠의 집이라면 아빠가 준 집이라면 이참에 소송해가지고 집까지 싹 뺏겼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저 미친 남자의 결혼하자라는 말도 쏙 기어들어가고 안 나올 거야. 5번 이런 거 옛날 같으면 당연히 주작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근데 내 주변에도 이런 남미새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부모랑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지 그냥 확 미쳐버리는데 어우 소름끼쳐 내 댓글 제 주변에도 하나 있습니다. 웬 양아치랑 재혼을 하더니 이때 주변 모두가 말렸는데 눈깔이 돌아가지고 강행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집 딸이 그 남자한테 오지게 폭행을 당했어요.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건 성폭행은 아니다 이거였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치 7주, 8주? 여하튼 이 정도가 나왔고요. 게다가 이게 특수폭행이야. 도구를 썼거든. 그래가지고 빼박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 미친 여자가 이런 와중에도 자기 딸내미 탓을 하고 니가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자 구해보려고 완전 치료를 발강을 하더라고. 뭐 고소 취하를 안 하면 자살을 할 건 여자는 이렇게 딸한테 협박도 하고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뭐냐 이거? 후기? 다들 궁금해하셔서 짧게나마 후기 남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아빠는 외국 바다에 계세요. 그래서 당장 오실 수가 없는데 그 대신 저는 지금 저희 큰고모 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큰고모한테 알렸고 그 길로 큰고모가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쳐들어온 거죠. 완전 뒤집어졌고요. 엄마는 이번에도 죽어버릴 거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 고모가 어 그래 죽어봐! 막 이래가지고 더 울고 불고 여하튼 엄청난 난리가 났었고 저는 그렇게 고모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아니 아예 상상같은 것도 안해봤는데 지난번 그래 집이 누구 집이냐? 이렇게 댓글 달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고모한테 여쭤봤더니 아빠 집이래요. 또 평소 돈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 어쩐지 엄마 지급이 막 좋은 지급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멍청하네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좀 불쌍하긴 해요. 왜냐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엄청 빨리 돌아가셨고 거기다 엄마가 외동이거든요.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어요. 여하튼 저도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진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많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찐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여기서 네가 그래도 엄마가 불쌍해요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네 편이 아빠 미친 가도 계속 네 편이 되겠냐고 아니 네 엄마라는 사람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이 너를 이미 버렸는데 왜 거기에 미련을 가지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라 이거 사 2번 아니요 쓴이 엄마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는 이제 다른 회륙도 없는데 유일한 가족인 내가 끝까지 남아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네 엄마가 먼저 유일한 회륙인 딸의 안전보다 그 남자를 택한 겁니다. 즉 너를 버린 거라고 3번 역시 그래서 딸내미를 안 놓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만 학생 명심해요.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은 맨날 입으로만 죽니 산이 징징거리지 절대 불행하지 않아. 왜냐고? 무조건 자기 행복이 최우선인 사람이니까 새끼고 지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죽는다 어쩐다 쉬어 같은 거 해도 절대 속지 마요. 4번 이제 좀 있어봐라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나 그 남자랑 헤어졌다 등등등 이랄지 떨어들면서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당장 바꾸시고 만약 그걸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해오면 그때만 엄마랑 같이 살자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짜내면서 연기할 거거든? 근데 그런 모습에 불쌍하다가 훌륭 넘어가면 안 된다. 독하게 살아야 돼. 5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6번 쓰니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네 저 독해져 볼게요. 이제 엄마를 딸이 아니고 제 3자의 눈으로 볼 겁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랑 잘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 이런 남미세 뭐 남미세라는 단어가 있기 한참 전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는 남미세가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하슬 채널에 유명하잖아요. 뚱짱 내가 아는 것만 남편이 다섯 명입니다. 애가 열둘인가 그렇고 단 하루도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 아무튼 참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제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겠죠. 아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